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엄마 곰이 방종환 선생님의 송아지와 밀가루 부대라는 동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 동화는 미련이 나라 동화의 한편이에요 미련이 나라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풍덩풍덩풍덩 미련이 나라 박서방이 청날 장터를 가고 있었어요 오 박서방 아닌가 김서방 오래간만일세 어디가는가 나 장터에 가지 그러니 자네는 어디 다녀오나 나 장터에 다녀오지 오 벌써 정말 부지런하네 그려 장터에 가서 뭘 샀나 나 내일 우리 어머님 생신이라 소고기 앙금 끊어오지 아이고 효자네 효자 그런 자네는 청토에서 뭘 사러 가나 나 송아지 십마리를 사러 가지 왜 송아지를 십마리 나 그런데 그 많은 송아지를 어디로 끌고 오려나 이 길 이 다리로 오지 어디로 오겠나 에잉 이 다리로 이 좁은 길로 송아지 십마리를 어떻게 끌고 온단 말인가 아 끌고 올 수 있어 자네는 걱정하지 마요게 못 끌고 온다니까 이 길로 어떻게 건너나 아 올 수 있다니까 아 이 사람 보게 못 건넌다니까 아니 내가 건넌다는데 자네가 왜 못 건넌다고 하나 건널 수 있어 아이 못 건넌다니까 건널 수 있다니까 아 못 건넌다니까 건널 수 있다니까 아이 못 건넌다니까 박사방과 김사방은 건넌이 못 건넌이 하며 해가 지도록 다리 위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짐이요 짐이요 건널 수 있다니까 아 못 건넌다니까 건널 수 있다고 아 못 건넌다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건넌이 못 건넌이 하며 저렇게 길도 못 건너게 하고 있는 거야 좀 기다려 볼까 건널 수 있다니까 아 못 건넌다고 건널 수 있다니까 아 못 건넌이 건너네 건너네 여보쇼 아니 아까부터 듣자니 뭐가 건너네 못 건너네 하는 겁니까요 아까부터라니 아침부터세요 아침부터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럼 아침부터 뭘 그렇게 건너네 못 건너네 하면서 두 분이 다투고 계십니까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송아지 10마리를 사서 이 길을 건너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못 건넌다고 이러네 아이 여보게 생각해보게 이 좁은 다리로 어떻게 송아지 10마리를 끌고 올 수 있겠나 안 그런 거야 건널 수 있다니까 이 양반이 또 그러네 아이 못 건넌다니까 아니 그럼 장터에서 송아지 10마리는 사셨습니까 아니 이제 가려는 길이 새 장은 다 끝났습니다요 아이고 그럼 다 틀렸네 그려 이란이란 아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두 분이 이렇게 싸우고 계셨습니까요 그러네 제가 두 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요 무언가 자 제 등에 밀가루 포대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어 그러지 잠깐만 자 여긴네 그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밀가루 포대로는 무얼 하려나 아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이 왜 다리 위에서 밀가루 포대는 부르나 아니 왜 아까운 밀가루는 다 쏟아붓는가 여기 텅텅 빈 부대자루 보이십니까요 다 쏟았으니 피어있겠지 아침부터 다리 위에서 건너네 못 건너네 말씨름하고 계신 두 분 머리가 여기 텅텅 빈 부대자루 같습니다요 뭐라고 건너네 못 건너네 하루종일 말씨름한 두 사람과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걸 알려주려고 밀가루를 다 쏟아버린 사람 중 누가 더 똑똑할까요 하하하하하 흐헤 onun 누구도 눈이 흐흐흐흐